형 진짜 발 한 번만 담가보세요 애써 맞출 필요 없잖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와! 어떻게 입가에 물이 한 방울 안 묻어였냐? 저런 가식적인 리액션 형 물이 여기까지 왔으면 지리산에 그 발을 담가 봐야지 입수 입수! 진짜 밀어버리고 싶다 너무 밀고 싶다 어어! 어어! 우와! 아니 물이 별로 안 찬데? 형 진짜 엄청 시원해 아휴 다 떼 할래요? 아휴 다 떼 할래요? 해봐 사악해 보인다 되게 어? 저 형 왜 저래? 미쳤나 봐 저 형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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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 왜 저래? 어? 미쳤나 봐 저 형! 어? 동네 안 진짜 가볼까 안 가 아 진짜 우리 방금 왜 그려 진짜 깜... 우와! 진짜 깜... 우와! 뭐야? 안 튀어? 안 튀는데 왜? 물을 뿌려? 어? 야... 아 진짜... 아! 으리 형! 우와! 으리 형! 우와! 으리 형! 우와! 옷도 없는데? 으아! 발달근 물 먹어서 빠졌어요 역대체 부끄러zy 그러잖아 오... 오... 우울 두개 오... 오... 오...